냉장고에서 먼저 바라보는 사람으로서 냉장고는 사고 싶어야 되잖아요 우리집에 드리고 싶고 그만큼 굉장히 갖고 싶은 냉장고인 것 같고요 어떤 뭐랄까요 T구처음만의 T타입의 혁신적인 그런 제품과 또 일단 저는 요리를 많이 하는 편은 아니지만 저희집도 이제 깔끔하게 완전 정리는 못하는 스타일이거든요 그래서 냉장실에 이것저것 넣다보면 넣기도 불편해서 꽉 차서 혹은 열대 이제 막 떨어져서 불편하기도 했었는데 이번에 진짜 이런 위안의 구조를 나누면서 아주 정말 소비자가 쓰기에 가장 편리한 제품을 만들어낸 것 같아서 집회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